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이게 뭘까요 안시리움 이에요 그 사무실에 난초가 양기가 높아서 좋다고 하지만 또 그것도 키워 키우구요 안시리움도 키우라고 해서 안시리움을 키우는데요 일단 보라색 안시리움은 처음 봐서 구입했구요 일단 두개를 나눴어요 얘는 빨간 안시리움 인데요 평범한 얘는 집에서 가져온 거구요 여긴 사무실이구요 사무실에서 둘로 나눠서 얘는 집으로 가져갈 거에요 얘는 집에 갈 안시리움 얘는 사무실에서 키울 안시리움 좋다는 건 다 키워보고 싶은 거죠 근데 대부분이 뭐 제가 키우고 있는게 천남성과더라구요 그게 좀 어 독초 독성이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입에 대거나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지금 색감이 지금 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화면이 좀 안 예쁘게 나오는데 보라색 가지색 보라색 입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예 지금 지금 맨눈이 더 이쁜데 그러니까 지금 얘는 꽃이 핀 보라색 안시리움 2개구요 얘는 집으로 가져갈 거 이건 사무실에서 키울 거 음 사무실은 북향이라 햇빛이 별로 안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오네 7월 달인가 잠깐 한 20분 정도 들어오는 정도인데 어쨌든 그래도 창가에 딱 키우겠습니다 얘는 지금 빨강색 안시리움 꽃이 올라와야 되는데 꽃이 안 피고 음 제가 물을 너무 말렸는지 이렇게 잎사귀가 못생겨 졌습니다 말라왔습니다 네 오늘 보라색 안시리움 보라둥이 암시리움 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